네 안녕하세요 지금 주식 차트 강의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잘 올라가고 있나? 녹아도 되고 있고 이번 시간은 저희가 종합분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종합분석이라고 하면 제가 총체적인 것 여러가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이렇게 한번 분석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저기 강의를 적었는데요 종합분석 종합분석이라는 것은 10가지의 상황을 10가지의 지수를 여러분들이 분석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는지 아니면 매도 신호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통계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이걸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첫번째 아 이렇게 하면 저건가 예전에도 많이 적었는데 첫번째 아 이렇게 설명되었구나 이제 이거를 제가 마방진 형식으로 적어 했는데 마치 이게 나무에 보면 아 이걸 제가 했구나 나무에 마방진 형식으로 적어 했는데 아 이렇게 하나? 아 이렇게 하구나 먼저 이렇게 마치 전화 요즘 여러분들은 핸드폰 전화번호 누르는 그 모양이죠 항상 익숙하니까 마치 이게 상단 부분은 나무에 가지와 같아요 아 이렇게 하구나 중단 부분은 나무에 기둥과 같구요 기둥 가지 아 제가 글씨를 잘 보던데 그리고 하단에 세 개는 어? 왜 그리니까? 세 개는 마치 뿌리와 같아요 제가 아직 그림을 못 그려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음 마치 여러분들이 왕과 같아요 한문으로 쓰면 좀 거시기한가 왕 왕으로 한글로 쓸까요? 왕과 같아요 맞지? 비유를 하면 왕 옆에는 좌측에는 좌군사 좌측에는 좌군사 좌측에는 좌군사 우측에는 우책사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부분은 왕과 같고 좌측은 군사와 같고 우측은 책사와 같아요 어 그래서 총 아홉 개로 돼 있고 아니 저기 열 가지 라고 아있나요? 바쁜요 네 마지막이 이제 저기 여러분들이 이 아홉 개의 질을 기반해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통찰 분석이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어 이렇게 저기 안 나와 있습니다 아 밑에 써달라고요 잠깐만 일단 요거부터 설명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나무의 뿌리 부분에서 뿌리 부분의 왕 부분 이따 왕 부분을 먼저 알아볼게요 이 세 가지 왕 부분 그 제일 가운데 부분 그럼 뿌리 부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빨간색으로 할까요? 주의한 거니까 네 뿌리 부분은 경기분석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이게 설명 저기 뭐냐 이게 이게 뭐냐 머리끌 차원으로 종합 분석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디테일한 거는 따로 따로 들어갈 거니까요 말 그대로 경기는 지금이 불경기인지 지금이 호황인지 불황인지 아니면 저기 공황 상태인지 아니면 뭐 대공황까지 이게 저거 초호황 상태인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게 경기분석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해서는 알아야겠죠 그리고 기둥 부분에서 어 이거 저기 어 중간에 왕 부분은 마치 종목의 종목 기초 분석 제가 뭐 저기 일곱 가지 지수 다섯 가지 지수 다이아몬드 분석법이나 아니면 오각 다이아몬드 분석법 세포모양 분석법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섯 개 내지 일곱 개의 지수로 통해서 간단하게 기초적인 분석을 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게 기초 분석입니다 최고 빠르게 쉽게 그 그 회사의 상태를 먼저 이렇게 파악하는게 기초 분석입니다 이게 마치 왕과 같습니다 가지 부분은 뭐하냐 마치 가지는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쉽게 움직이잖아요 기둥도 잘 안 움직이고 뿌리는 아예 안 움직이고 기둥은 어지간해선 잘 안 움직이고 저기 가지는 막 바람이 이렇게 불면 가지들이 움직이죠 마치 가지는 세력과 같습니다 이제 세력이라는게 작전 세력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그 시장의 그 그 새 그 새의 흐름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작전 세력들의 그 움직임을 좀 대표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력 분석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압니다 마치 세력분석은 바람이 막 세게 불면 가지가 막 흔들리잖아요 마치 가지 부분이 세력분석과 같다고 해서 제가 가지부분에 넣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좌군사부분에서 뿌리부분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했는데 세기분석입니다 세기분석입니다 세기는 120년 주기에 세기분석이 있기도 하구요 그 저기 각각 12년을 주기도 또 이렇게 세기분석이 있어요 예전에 그거는 저기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기둥 부분에는 재무분석 그리고 기둥 부분에는 네 굳이 설명 안해도 이건 잘 아시겠죠 재무분석인거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깊게 저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차트분석입니다 이게 저기 가지에서 좌군사 부분은 차트분석입니다 세력을 이렇게 쉽게 간파할 수 있는게 차트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가지에서 세력분석에서 좌군사가 차트분석이면 우군사 책사 부분이 무엇일까요 네 그 트래픽분석입니다 트래픽분석이 뭐냐구요 어 일종의 저기 여러분들이 검색을 치면 그 검색어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이거를 그래프화 시킨게 이게 트래픽분석이에요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그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트래픽분석도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기 기초분석에서 약간 저기 뭐냐 어 우책사적인 그 종목에 그 산업 몸담고 있는 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산업과 그 종목 그 회사가 얼마나 저기 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경쟁사나 아니면 저기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런 즉 그 회사가 문 닫고 있는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어 분석을 좀 여러분들이 해야 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 기둥 부분에다가 우책사에다가 산업 분석을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홉 번째 여기 우책사 경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우책사와 같은 게 뭐냐면 정책 분석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어떻게 이게 펼치냐에 따라서 세법도 일종의 정책이고요 어떤 산업이나 어떤 회사를 뭐 저기 육성을 하는지 이런 정책 같은 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문재인 정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하면 뭐 AI 쪽하고 저기 빅데이터 땜 이쪽으로 이제 정책을 이렇게 많이 미는 분위기로 가죠 네 그러면 보통 그런 정책에 이렇게 훈풍이 불면 그러면 그 관련 종목들은 그 훈풍의 바람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분석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아홉 가지의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이 반드시 그리기도 힘드네 이거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이 저기 여러분들의 통찰 분석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마다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마스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이 깨어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통찰 분석에 의해서 그게 열 번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총 열 가지의 종합 분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회사에 저기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종목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보통 일곱 개 내지 여덟 개 부분이 여덟 개에서 투자를 투자 투자 적격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매수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일곱 개에서 여덟 개 정도는 나와야 돼요 최소한 일곱 개는 나오고 아홉 개 열 개 나오면 됐잖아요 그렇게까지 나오면 금상천하죠 근데 아홉 개 열 개까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열 개 여기서 하다 보면 사람마다 열 개에게 이게 저기 투자 적격이라는 신호가 나오는 게 거의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금원 저기 열 개까지 기다렸다가 투자 타이밍을 다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게 일곱 개에서 여덟 개 정도의 투자 적격 신호가 여기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매수를 하기는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기초 분석은 해드렸고 재무 분석은 나중에 제가 해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해드렸고 산업 분석도 여러분들이 그 산업에 대해서 따로 이제 분석을 해드린 것도 제가 나중에 해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강의가 좀 나간 게 이 기초 분석하고 지금 차트 분석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갖고 기초 분석이 어차피 차트 분석은 이게 예를 들어서 끝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거고 세기 분석 요 정도 까지는 제가 여기 그리고 경기 분석 경기 분석 까지 예전이지만 경기 분석을 할 때 지금이 공황 초입 상태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세기 분석에서는 마치 이게 지금 현재가 겨울과 같은 지금 형상이에요 12월 달 같은 형상 겨울과 같은 형상이고 경기 분석도 지금 이게 지금은 이제 공황 상태 초입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저기 경기 적으면 여기서도 빨간불 신호가 나오고 여기서 빨간불 신호가 나오죠 이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신호가 벌써 두 개가 여기서 나오죠 전체적으로 근데 어떤 산업은 오히려 이런 저기 불경기에 더 호황인 산업들이 있고요 세기 분석도 똑같아요 그럴 때 더 호황인 저기 그 종목이나 오히려 그때 저기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이 세기 분석이 겨울이고 경기 분석이 공황일 때는 그런 회사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신호로 이게 다가오죠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많은 걸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기초 분석은 해 드렸고 세기하고 차트 분석은 해 드렸어요 나머지는 제가 아직 강의를 아직 안 했는데 강의를 해야 할 게 너무 많네요 제가 통찰 강의를 해 드렸잖아요 통찰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선에서 관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통찰 분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는 깨쳐야 돼요 저하고 같이 이걸 공부를 이 아홉 가지를 공부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의 그 통찰력이 기본적으로 깨어 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종합 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7개 내지 8개 정도가 이게 투자의 적격이라고 이게 센서가 딱 추가 적격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럼 확률적으로 70에서 80%의 확률이 여러분들이 이게 통계적으로 이게 투자 적격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때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한 군데에서 물판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은 최소 아무리 붙어 세 군데 이상은 이렇게 분산 투자 하기를 권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오스트 임플란트 사건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오스트라 임플란트 같은 이런 사건에 한 종목 몰빵으로 했다가 한 방에 가버리면 0원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 종목에다가 이게 분산 투자를 최소한 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오스템이면 그 두 종목은 그래도 무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거를 저희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몇 십 개, 백 개 이상을 하라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발굴하기 힘들어요 몇 십 종목, 몇 백 종목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ETF를 거기에다 투자하는 게 더 나은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고 확신이 있는 걸 최소한 세 종목에서 한 아무리 못해도 다섯 종목 이상 정도는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너무 문제 몇 십 종목까지는 제가 추천하지만 최소한 안전적인 걸 좀 하려면 최소한 다섯 종목 정도는 분산 투자가 돼야 돼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뼛속까지 추적분석을 한 확신이 갔을 때 이제 한 종목들만 투자를 하기를 권유해 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입장으로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빵해서 한방에 하겠다면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 개인의 투자자 성향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저는 대들기면 최소한 다섯 종목 정도는 다섯 종목 정도는 이렇게 분산 투자하기를 바라요 개인 투자자가 열 종목 이상 몇 십 종목을 이렇게 확 이게 문어발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중 분석이 안 돼요 이제 이런 기관이나 대형 여러 인재들이 모여서 하는 데는 그게 가능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혼자서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최소한 다 너무 적으면 그게 안 되고 너무 많아도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은 오진법적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게 안정적인 오진법적인 개념이에요 한 손에 손가락이 다섯 개 때문에 다섯 개는 쉽게 이게 간파가 돼요 집중 분석이 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세 종목까지는 줄여셔도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죠 3,4,5 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치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만 개인 투자자는 분산 투자하는 거를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해요 여러 개로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좋긴 한데 그게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저부터도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개인 투자자켓은 최소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투자하는 게 하여튼 제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종합 분석을 한번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노하우의 어떻게 보면 최고 이게 엑기스적인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거고 엑기스적인 거에요 이제 그 열 가지 중에 이제 정확히 아홉 가지죠 통찰 분석은 이거를 기반으로 하니까 이 아홉 가지 분석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그 통찰 분석법이 또 이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적이고 제 강의의 전체적인 강의에요 그 전에 마방진에서 이 비슷한 걸 몇 개를 말했는데 제가 계속 새로 정립을 해다가 보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더 이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렇게 종합 분석 강의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뭐 여러 등반만의 이게 그게 좀 그런가 하여튼 이렇게 강의를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은 종합 분석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여덟 분들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